폭탄입니다. 우리 애가 저기 있어요. 우리 애가 저기 있었다고! 다음 타겟, 아시아드 주경기장 S야, 11번. 당신 누구야? 예,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. 100 대 11 넘으면 터집니다. 지금 폭탄도 어쩌고 했는데? 경기 지연시켜봐요. 앉으세요. 둘 다 강도인과 관계 있습니다. 어딨어, 폭탄! 선택을 안 하면 둘 다 죽어요. 어디로 갈래요? 안 돼, 나와! 우린 지금 뭘 속여있다고요, 모르겠어요? 어디를 터뜨릴까요? 하하하하